우와 멋있다 자 보상 받아볼까요? 오 황금상자다 이거다 이게 별로 기냐? 어? 추가보상은 벌룩알료가 할게 우와 처음 얻었어 이런거 뿅 오 추가보상을 주는구나 이렇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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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면 벌룩 걷는구나 좋네요 이렇게 벌룩에 핵도 주고 이런거구나 기태는 뭐야 으응 골드가 제일 뽕인가 보네 좋네요 보통의 돈은 어떻게 되는거야 어 아이템을 주는구나 나중에 보통도 노려봐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